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전화 2128-8504번 서울전화 2128-8504번으로 전화나 또는 문자메시지로 궁금한 점 편하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또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 자리를 살짝 또 옮겨 볼게요. 이번에 만나볼 곳은 경기도 광주로 가겠습니다. 경기도 광주시 여기는요. 오포 신현리에 위치한 전원주택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원주택 기대감이 드는데 어떤 곳인지 일단은 개후부터 살펴주시죠. 네 이제 뭐 통상가 갔다가 또 다가오고 통건물 갔다가 이제 전원주택 가는 겁니다. 본 물건은 신분당선과 수인분당선 판교역에 인접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 이제 그 본 물건지가 위치한 곳이 경기도 광주시 신현리입니다. 이 신현리는 약간의 좀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판교역을 충분히 이용 가능하고요. 또 이제 밑에 내려가면 정자역 또 임혜역까지도 이용 가능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판교역 쪽으로 이어지는 도로 또 임혜역 쪽으로 이어지는 도로 또 정자역 쪽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잘 되어져 있는 곳이 바로 이 신현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현리 쪽에 전원주택을 많이 짓고 또 타운하수도 많이 짓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판교 또 본당에 있는 생활 인프라를 다 이용할 수가 있으면서 편안하게 내 꿈인 어떤 전원주택을 이용 가능하다. 이게 하나의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면적을 보시게 되면 면적은 약 130평 정도 148평에 지어지는 물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충수는 지상 1층에서부터 구성이 되어져 있는 물건입니다. 지상 1층에서부터 3층으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기 전염면적이 약간 좀 잘못 나왔는데 대지면적으로 말씀드리면 구평형대로 약한 148평 정도가 나오는 전원주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148평 안에 도로 지분이 약간 좀 들어가 있어요. 한 20평 정도가 그렇다면 29평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뺀다 하더라도 약한 110, 한 3, 4평에 지어져 있는 전원주택입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구조는 방 3개에 화장실 3개, 거실과 루프탑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판교와 어떤 본당의 생활 인프라를 충분히 가져올 수 있는 또 판교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여기에 신문당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강남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좀 양호합니다. 그러다 보면 강남과의 어떤 생활 인프라라도 충분히 끌어올 수 있는 전원주택 단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거는 이제 2022년 5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저번 달 5월 10몇일 날 준공이 된 상당히 깨끗한 물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가서 현장을 보시게 되면 비호 자체가 상당히 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연예인들도 와서 좀 구경을 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많이 하시고요. 매매가는 10억 5천만 원 정도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면적을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대지 면적이 약 한 148평 정도 나오는 전원주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물의 특징도 꼼꼼하게 봐주실까요? 네, 본 물건의 특징은 1층과 2층, 루프탑이 있는 3층으로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앞쪽에 있는 비호 자체가 상당히 좀 잘 되어져 있다. 즉 통창으로 거실 자체를 넓은 통창으로 만들어놔서 거실 쇼파에서 앉아보면 전체의 어떤 면적 뷰가 상당히 좀 잘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가서 현장을 보시고 깜짝깜짝 놀라실 정도로 이렇게 어떤 뷰가 좋은 곳에 서울 근방 또 경기도 근방에 찾을 수 있는가 라고 많은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그만큼 비호 자체가 상당히 잘 나와 있는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면을 보시게 되면 통창 자체, 거실 안에서 보면 통창 자체가 상당히 좀 넓게 잘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옵션 자체가 이태리의 어떤 대리석뿐만이 아니라 가전 제품도 외국산 유명 제품들로 꾸며놔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전원주택의 어떤 품위 또 품격을 그대로 좀 실어놨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예쁘게 잘 만들어져 있는 전원주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이 계단도 상당히 좀 예뻐요. 다른 어떤 전원주택 가게 되면 약간 가파르거나 원목으로 돼 있어서 불안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계단도 상당히 좀 세련되게 잘 만들어놨습니다. 또 화장실 공간 자체도 상당히 넓게 잘 꾸며놨고 어떤 욕실 공간도 상당히 예쁘게 잘 꾸며놨다는 것도 이 물건이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2층 자체도 큰 어떤 거실을 여러 군데를 좀 만들어놔서 뷰 자체를 또 2층 또 주거 공간에서도 볼 수 있게끔 만들어놨다는 것도 이 물건이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2층 같은 경우는 방 두 개와 거실 또 주방과 화장실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넓게 넓게 잘 꾸며진 물건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3층 이 다락방을 좀 볼 수가 있는데 3층 다락방향에 그 천장에다가 유리를 좀 대놔서 화사합니다. 화사하고 충분히 일반인들도 충분히 서서 다닐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을 좀 마련했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고요. 또 이제 외부 공간 자체도 루프탑을 잘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상당히 넓은 구조에 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옆에 조그마한 미니 골프장도 하나 만들어서 골프를 치면서도 고기를 구워먹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잘 꾸며놨다는 것이 이 물건의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방 공간뿐만이 아니라 안에 옷장이라든가 여러 공간들을 상당히 좀 세련되고 고급스럽게 꾸며놨다는 것이 이 물건의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사님이 오늘 거의 작정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눈이 지금 휘둥을 해집니다. 통건물부터 전원주택까지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보여드리는 전원주택은 1층의 뷰부터 정말 기가 막히는 곳이죠. 3층까지 올라가시는 공간인데 여기 또 루프탑까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정말 이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하는 저런 주택, 지금 벗어나기가 상당히 좀 아쉬운 상황인데 일단 주변도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입지와 호재 더 알아보겠습니다. 입지와 호재도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입지를 말을 안 할 수가 없죠. 전원주택은 항상 중요한 게 도로에 잘 붙어있느냐 아니면 주변에 지하철이 다니느냐 학교가 주변에 있느냐 이게 전원주택과 맞먹는 거거든요. 이런 게 없으고 떨어져 있으면 그냥 전원주택인 겁니다. 이런 생활 인프라와 같이 가져가야만 나중에 시세차익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전원주택이 된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본 물건은 신분당선과 수인분당선이 판교역에 인접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지도상 보시게 되면 임해역과 서현역, 전자역 이걸 다 이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판교역까지는 차량으로 인해서 한 7분 정도 거리에 위치했고요. 그다음에 이쪽 라인으로 해서 버스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충분히 출퇴근 거리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판교를 이용하는 것이 강남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서현리 쪽 주변 지역, 경기도 광주의 서현리 쪽 주변 지역의 토지가가 상당히 비싸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이제 판교, 또 정자, 이 정자역을 이용한다는 것은 정자역 쪽 주변 지역의 생활 인프라가 판교보다 더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 인프라 안에 병원이라든가 학교라든가 먹고 마시는 것을 다 이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분당시장이라든가 대형병원, 대형마트, 백화점 판교역 쪽에 대형마트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대형마트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만큼 대형마트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해 있다는 것이 이 물건의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게 학군입니다. 학교 시설이 잘 되어져 있느냐 아이를 키우면서 전원주택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데요. 본 물건을 보시게 되면 광명초등학교, 신현중학교, 신현초등학교가 본 물건지 주변 약한 1.5km 내에 위치했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고요. 좀 더 약간 나아가면 서현중, 서영고, 수내고, 분당고 유명 학군들도 충분히 이용 가능하다는 것이 교육 인프라가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분당 정자동의 학원가 있지 않습니까? 이 학원가도 아이들이 통근하면서 또 학원과 버스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거리에 위치했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면서 전원주택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위치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직직운접이 상당히 우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교역 쪽의 어떤 직장인 수요층 판교역 쪽의 직장인 수요층의 어떤 연봉이 상당히 좀 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던 어떤 직장인 수요층의 어떤 직직운접도 상당히 우수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개발 호재를 말씀드리자면 용인입니다. 용인 플랫폼 시티가 2023년도에 착수를 하게 되는데요. 2023년도에 착수를 하게 되면 용인 쪽으로 이어지는 구성력 쪽 라인 또 구성력 쪽 안에 생기는 용인역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 사연일 쪽의 어떤 직가 상승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 GTX-A 노선 즉 구성력 쪽 라인으로 해서 이 GTX 라인 자체가 들어온다는 것이죠. GTX 라인이 앞으로의 어떤 부동산의 어떤 향방을 자지 또 우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GTX 라인에 인접했느냐 또 하나는 GTX-A 라인이 먼저 착공하고 먼저 이제 개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GTX 라인이 움직이는 직가 상승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 GTX-B 노선과 C 노선이 따라가기 때문에 앞으로도 GTX-A 노선의 어떤 기대치가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수소에서 광주 간 이어지는 수소 광주 간 복선 조절이 2019년에 AB 타선 조절이 통과가 되어져 있습니다. 통과가 되면 수소에서 상동으로 이어지면서 또 경기도 광주로 복선 조절이 이어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런 것들이 주변 지역에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직가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서현리 주변 지역은 많은 어떤 교통에 대한 호재가 분당 라인으로 해서 이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수의 지역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살펴드리는 곳 고립된 생활을 하는 그런 전원주택 아니라는 겁니다. 인프라 일단 잘 돼 있죠. 마트부터 백화점까지 주변에 다 있고요. 어른들 출퇴근하기도 애들 등하교하기도 상당히 좋은 공간. 그러면서도 개발 호재들 지금 꼼꼼히 살펴드렸습니다. 호재도 같이 안고 있는 지역이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제는 가격 전략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사님 가격은 어떻습니까? 네, 가격을 말씀드리자면 10억 5천만 원입니다. 대지평수가 약간 148평 정도가 된다고 했죠. 거기서 도로 지분이 약간 빠지는데 그래도 가격 대비해서 건물의 어떤 중화함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한다면 가격 자체가 그렇게 높게는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예를 들어서 전세를 높겠다. 이렇게 해서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시겠지만 만에 하나 전세를 높게 되면 약간 8억에서 9억 정도의 전세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실거주용입니다. 실거주용. 즉 전원주택을 만족시키면서 주변에 어떤 생활 인프라를 충분히 가져오면서 또 생활 인프라에서 이용 가능한 것을 모든 이용을 가능하게 하고 또 잔여가 있으신 분들은 주변 지역에 초중고가 가까이 인접해 있고요. 또 초중고가 상당히 레벨이 높은 초중고가 주변 지역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육 환경 수준이 상당히 우수한 지역에 위치해 있는 전원주택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주변 지역에 분당 서울대병원이라든가 이런 어떤 생활 인프라 시설이 잘 되어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만끽하면서 전원주택도 또한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이 물건의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실거주용의 어떤 만족도를 크게 만족을 느끼면서 사용할 수 있는 전원주택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